분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과 절편을 먼저 구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은 점수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값이니까 2x-1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분의 1이 x에 대한 점근선이 되는 거고 y에 대한 점근선은 이 x의 개수와 분자의 x의 개수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의 x의 개수가 2고 분자의 x의 개수가 4이기 때문에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그리셨을 때 점근선이 x니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2분의 1을 대충 이렇게 찍어주시고 y에 대한 점근선은 2니까 2를 대충 이렇게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을 찾을 차지인데 절편이라는 것은 x에 0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나오겠죠. 그래서 0,3은 2보다 더 위쪽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을 찍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3면을 지나죠. 1,3면 지나고 2,3면 지나고 4,3면을 지나는 거죠. 그런데 3,3면을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3,4면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왼손잡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즉 y는 ax 플러스 b 분모 분자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왔으면 이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왼손을 내리찍었을 때 왼손으로 내리찍었을 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찍었을 때 이 c와 b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이 b가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bx가 되고 c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ax고 여기는 플러스 d 이게 바로 분수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역함수는 왼손잡이니까 4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마이너스 1을 올리고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x가 되고 4를 내리고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은 그대로 써주고 2x 이렇게 써주면 이게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2x 플러스 4하고 2x 마이너스 4죠? 지금. 그러면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x가 0보다 작다. 왼쪽이죠. 왼쪽. 그러니까 이 왼쪽의 그래프는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게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에서 이거 y절편. y절편이 지금 3이었죠. y절편 3에 대해서 3에 대해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최소값이란 표현으로 나왔네요. 최소값이란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에 대하 대칭이다. 그럼 분수함수에서 핵심 포인트는 정근선이기 때문에 이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정근선의 교점이 지금 2분의 1,2였기 때문에 2분의 1,2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 대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왔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이게 바로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기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평행이동하여 그릴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분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분자는 나머지 정리로 분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는 4x 마이너스 3을 4x 마이너스 3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2x가 1을 대보면 되겠네요. 2x 자리에 1을 대보면 4x니까 2배니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는 여기는 개수의 비율이 2고 2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분자를 마이너스 1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이 x의 개수까지 묶어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분자를 찾으면 y는 최고차의 개수의 비율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2x 플러스 1인데 여기는 2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해본 거죠.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대해보는 거니까 그럼 2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접어보면 이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분자는 1이 아니라 2분의 1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어진 식의 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거기 5번의 분자는 2분의 1입니다. 이것은 평행이동만 해서는 겹쳐질 수가 없죠. 대칭이동까지 해줘야만 겹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